죽도록 연습해서 전주만 들어도 자동댄스 나오는 곡은? 휴린 씨한테 그런 곡이 있나요? 없는 것 같은데요? 일단 죽도록 연습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근데 저희 사실 시스타 노래는 다 전주만 들어도 바로 할 수 있지 않나요?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본데 그럼 가식걸 한번 해보실래요? 가식걸은 처음 잠깐 다 가식걸 못 할 것 같아요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흑역사는 닉카스키입니다 닉카스키가 제일 흑역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즐거워 하신 것들 저희가 투푸 하나를 더 뽑아오고 있습니다 가까우시니까 두 개 뽑아서 각자 질문 해볼까요? 그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두 개를 뽑아서 언니 안 돼 너 안 됐네 이거 하나 해줘 하나 해줘 해줘 하나 다 뽑을래요? 이 두 가지 질문으로 토크를 해볼까봐요 혜린이 공개해봐요 안 돼 안 돼 언니 먼저 뽑았을까? 다수님 먼저 나 안 됐네 저 말도 다 죄송한데 지원님께서 혜린 언니 귀걸이에 손 들어간지 너무 궁금한데 어떡해요?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들어가요? 이건 들어가요 너무 들어갑니다 나도 링귀걸이 할 거면 이름도 사이즈는 하셔야 됩니다 더 큰 거 하시잖아요 손잡이 네 H님이 소유 목소리 녹는다고 너무 긴 파 아니야 긴 너무 긴 나 긴 파 예스 이거죠? 예스래 예스래요 앞으로 이거 언니 성대모사 해도 될까요? 괜찮습니다 이거 마녀예요 사람들 너무 긴 나 긴 파 아 예스 아 거기도 약간 많이 빠지게 해 줘야겠네 네 방금 제게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이 댓글을 봤죠 이 혜린 언니 치아 그녀가 웃을 때 혜린이 몇 개의 치아를 보여줍니까 몇 개의 치아를 보여주시겠죠? 12개 아니에요? 저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다 네 해외 팬분들도 저희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사랑해요 I love you We love you 쭉 나 이거 배웠어 We love you I love you 또 뭐 있죠? 아니야 요즘에 이거야 이거 그거잖아 찌릿찌릿 찌릿찌릿 생각이 안 나지 마지막은 마지막 아니에요 저의 인사 있잖아요 저의 인사일까요? 그렇죠?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실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